소리는 원래 없었다. 누군가 그리워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서로가 만들기 시작한 거다. 우리도 원래 없었다. 그저 나 홀로 늘 있었다. 그저 나 홀로가 아니기 위해 사랑을 받고 베풀기 위해 누군가를 회상하고 상상하기 위해 우리라는 이야기가 지어지는 거다. 모든 생을 통틀어 이 세상에서 내가 오른 가장 기특한 것은 너를 안 것이고 너를 통한 그들을 안 것. 만나보고 싶다. 모든 스치는 지나는 섞이는 길 위에 사람들.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기. 시작하기. 이리 via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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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